아 그리카리 워니! 워니! 일어 오세요, 일어 오세요, 일어 오세요, 일어 오세요! 오빠, 같이 문 닫아ivel 아, 근데 왜 알람이 벌써 울렸지? 뭐야? 일어내야 하는데? 일어나야 하는데? 오빠 사부사부 드실 거예요? 응 사부사부 시켰어요 사부사부 됐어? 좀 사부사부 진짜? 일어났죠? 빨리 일어나세요 허리가 너무 아픈데 저기서 자니까? 아 좋겠네 거기도 모기가 많아? 얼굴에 엄청 쏘였네 따뚱 아 좀 잘생겨졌는데 요즘 관리 안하냐 봉준아 아 해밍이 파비기념 머리 감겨주기 하는 거야? 이 정도면 벌칙 건드린 거 같은데 와 근데 알파메일이냐 개불었네 너 왜 왜 왜 왜 깨울어왔어 이게 이따가 없어졌던데 감사 인사 야망폰 줘봐 해밍이가 씻겨줄대 바비기념으로 하라! 너무 많이 했는데? 응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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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 특집이네 깜짝 놀랐네 아 근데 씻는 건 처음 아 발을 왜 씻겨 잘 생긴 하니까 아니야 일단 양쪽 드려놔 드려놔 네 괜찮아요 근데 얼굴 대면 해놓고 씻어도 되나? 아 얘들 이거 관리하는 건 모르네 이거 물을 이렇게 이렇게 오래 해야 돼 나 피부가 관리하는 피부 아닌 거 같은데? 야 이 1억2천빵 왜요? 칫솔이 까매졌는데요? 형 혀를 닦아야 이 냄새가 안 나요 머리를 감고 폼글렘 π심 칫솔 끈 바 tud 엎드려. 엎드려. 아! 아, 존나 시원해. 아, 시원다. 아, 매매해야지. 매매가 못해. 아, 매매하라고. 세게 세게. 구석구석. 그렇지. 됐지? 됐어? 네. 이렇게 매매. 인간미셀은 년 목 접히는 거 봐라. 엎드려 거쳐서 목 접히는 사람 처음 봐. 이렇게 잡고 해야지. 이렇게 잡아야지. 이렇게 잡아야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아니, 그거야 씨야. 숨을 막는 거고.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. 안 입었어, 이거? 이거 누구야, 내가? 코를 이렇게 잡아가지고. 흥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줘야지. 이렇게 코를, 코랑 입을 막는 게 아니라. 그럼 죽잖아, 사람이. 오케이. 이렇게? 그래. 오케이. 아, 개시발. 아, 뭐 이거는. 난 이게 그냥 뭐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. 지가 왔어. 일어나자마자 입을 개주는 사람이 있어. 야. 알파 메이트네. 애들 다 팝이 좀 많이 받아야겠어. 팝이 받을 때마다 이럴 수 있잖아. 이것도 해줘야지. 오케이. 오케이. 돼지고기 물기 빼는 중. 자. 오. 팝이 받아가지고 연락 많이 왔어? 어, 연락 진짜 많이 왔어요. 환전율 부럽다. 어허어. 그러게 애들 들러와서 한 톡 쏴야겠네. 진짜. 그래, 네가 무엔터의 자랑이야. 1호 팝이잖아, 1호 팝이. 아, 잠시. 어, 자기가. 자기가.. 자기야 왜 계속 보고 있어? 나 뭐 잘못했어? 자기야! 봉쏘리 왜.. 여보세요? 자기야 왜.. 뭐.. 나 잘못했어? 뭐가? 아니 왜 표정이 안 좋아? 밥을 못 먹어서.. 식사시로 터져서.. 알았어.. 아.. 나 진짜 강력 어그로 끌고 앉아있네.. 아.. 나 진짜 무슨.. 식사식사가 안 터졌다고.. 왜 저래 진짜.. 이해를 못하겠네.. 야! 아니 그래도 파비바는 기념으로 배달 오기 전까지 같이 시그쳐줄게 배달 4분 남아.. 도착했는데.. 진정만 해야지.. 배달 왔어? 그럼 어쩔 수 없네.. 잘했어 해밍아 축하한다 진짜로 내가 너 저기 어제.. 오빠 이렇게 왔을 때.. 아.. 인연 나가는 거구나.. 나 이 생각 했는데 오빠.. 갑자기 뭐.. 와타시.. 와타시가 뭐야? 나.. 아.. 나 파비받았다는 이러길래.. 와.. 대박이다 이랬지.. 대박이다 안 그랬잖아.. 뭐할 때? 오 시발 리얼? 그래서.. 아니 손 씌지 말고 고기 좀 넣어줘.. 짠짠짠 응? 걔는 안 돼! 걔는 받으려면 주 콘텐츠가 먹방으로 해야지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솔직히 말해서 좀 허접처럼 이렇게 먹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차려가지고 알지? 어 딱 이렇게.. 전문적으로! 왜냐면 아프리카에서 먹방을 존나 살리고 싶어해 왜냐면 아프리카가 이런 말하긴 하는데 거의 먹방의 시초거든 여러분들 근데 그 원조컵들이 다 나갔어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차려가지고 이렇게 먹방하는 거 존나 좋아해 그래 먹방 먹방 그거 버려 그래 인마! 그게 먹방이야 씨 그게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지 인마? 어? 먹먹방은 뭐 이상한 족같은 거 케이가 만들어가지고 말같이도 하는 소량을 냈어 니네 받쳐먹는데 그걸 뭐 싫다 좋다 그걸 왜 하는 거야 오리도 하고 있는데 좋은 거야! 좋은 거야 여러분들 그걸로 돈 벌면 너무 좋지 그렇지 아 식사 식사 고맙습니다 역시 식사 식사가 제일 좋을까? 이번 192시간 야무지게 끝난 다음에 오리랑 여러분들 가까이라도 좀 갔다 와야겠어 이런만하게 그런데 사귀고 나서 여행 한 번 안 갔다고 막 계속 눈치를 조금 줘가지고 아 맞다! 아 그건 가야되는데? 아니 사귀고 여행 한 번 안 갔다며 그 호텔 누가 보내줬는데 그건 가야되는데 그래서 오리가 그건 가야된다면서 그러던데 아 꽃님이가 맞다 신라 호텔인가? 맞나? 헐 그럼 가야돼 그럼 무조건 가야지 우리 언니 사진도 좀 찍어주고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비키니 산지 그러고 어? 그런 거야? 어 다 그런 것일 수도 있어 아 야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진짜 진짜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진짜 너 이런 거 왜 사? 내가 뭐 아 나 진짜 나 못 받아 나 너 들고 가 그냥 알겠어요 아니 줘봐 아니 줘봐 아니 언젠간 받겠지 하고 사놨어 아 진짜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제발 나 진짜 진짜 이런 명품 너무 많이 받아서 지겨워? 아 지겨운 거 아는데 항상 즐거운데 항상 새롭고 항상 즐거운데 나는 명품 선물 처음 해봐 항상 늘 짜릿하긴 한데 아니 잠깐 아 제발 아 제발 그거만 아니여라 어 그게 뭔데? 아니야 아니야 아 잠깐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거만 아니여라 왜 뭐 뭔데? 뭔진 모르겠는데 말해도 돼? 뭔데? 나 이거 제일 싫어해 아 아니야 아 나 이거 티셔츠 티셔츠 아 티셔츠 아 나는 아니 이게 아 너 구라지 아 요새 트렌드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진짜 트렌드에요 아니 너 아 진짜 찐이에요 영수증거요? 너 있던 거 가져온거지 아니 뭐 중고도 좋긴 해 중국어 샀지 아니에요 내가 왜 맞는지 말해줄게 상표가 없어 이거 이거 어? 여기 밑에 있잖아요 어디 없어 어?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진짜 아 이거 뭐야 근데 나 오해할만 했지 어어 근데 이거는 오 진짜야 진짜 누가 이거 지운 거 아니야 이거? 트렌드 이게 그냥 발렌시아가 기본 게 너무 많으니까 약간 번짐 그 무제 느낌으로 나온 거래 아니 이거 세탁 잘못된 거 같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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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잘 몰랐어 한번 입어봐 아 예 입어봐 근데 사실 이걸 사는 이유가 있어 아 맞지 이거 입고 있으면 오빠 이제 시청자들이 야 봉준아 야 너 발렌시아가 거 번졌다 이러면서 아 이거 심해 해밍이가 사준 건데 이러면서 샤라웃 존나 라고 이걸로 샀거든요 아 그래? 노린 거니까 아 그래 그럼 잠깐 볼게 근데 백화점에서는 흰색이었는데 왜 오빠가 너무 하얘서 그런가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처럼 보이네 아니 이거 아이보리잖아 흰색 아닌데?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게 옷 좀 산지 좀 돼가지고 아 아 그런 거지 아니 근데 생각보다 늦게 잡았어 어쩔지 뭐예요 아니 왜 이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 이쁜데 왜 앉아봐 이게 딱 그 아 진짜 굳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 내가 딱 얘기할까? 운동하고 나서 다시 입으면 훨씬 예쁘지 않을까? 아 근데 야 근데 집에 이쁘긴 하다 이거 99만원이야 와 진짜 그래 영수증도 있네 아니 근데 목이 왜 이렇게 좁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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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민아 아니 목이 너무 쫄려 아니 목이 왜 이렇게 좁아 이거 괜찮아 나 지금 진짜 식사 당할 거 같아 아 근데 요새 다이어트 한다네 아 근데 장난이고 아 근데 너무 너무 마음에 든다 나 이거 잘라줘 진짜? 가위 줘봐 가위 줘봐 아 근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어 딱 내가 역시 얘는 내 스타일 안 해 딱 내가 입을 만한 걸 딱 선물해주네 어 괜찮은데? 여러분들 아 근데 이게 99만원이야? 아 이런 말에 이런 그냥 현금으로 주지 여러분들 와 대박 은성님이 진짜 살 좀 빼야겠다 나 근데 아 그니까 아 한정 빼야겠어 진짜로 아 나 진짜 하영이가 아니고 잘 입을게 진짜로 가자마자 벗는 거 아니지? 진짜 짜증나게 하지마 진짜로 파비 축하해 아 고마워요 먼저 갈게요 이제 파비 축하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어 파비 축하한다 나도 파비풍 쏘러 갈게 좀 이따 와 진짜 그냥 구라 아 알지 알지 여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ensive clearly